안녕하세요 LA 아줌마 패밀리 여러분 제가 오늘 민희랑 나와서 사실 블로깅을 할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여기가 그로브 그로브가 저쪽이구요 그리고 여기 cbs 가 있구요 펜패시픽파크 라고요 여기에 애슐리가 한번 왔었는데 좋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온건 아니고 그래서 오고 싶었는데 오늘 도그 플레이데이 라는게 있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응모를 했거든요 강아지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또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오늘 여기로 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엄지청 눌러주시구요 사람들이 어디 있으려나 여기가 벨벨리블루바드고 꽤 꽤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도 맥도날리드 봉투 하나 사가지고 놀러오고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강아지들이 놀만한 데가 있나 이쪽에서는 스포츠를 하고 있고 저번에다니는 마스크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 오오 딱 그거도 없고 조금 전에도 없는 집중이 집중이 있습니다 hurts 넉플레이데드에서 어떻게 한다는거야 아 으 응 좀 좀 가보자 뭐가있나 도냐 이식 그 운동기계 도 있고 그냥 워크를 하기에도 충분히 여기서 놀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네?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애한테 자꾸 댐벼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면서 저건 있다 아니면 말고 가보자 가보자 여기 개를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나보지? 다 개 풀어놨네 엄청 풀어놨네 민희야 너도 풀어줄까? 풀어줄까? 일로와봐봐 엄마 풀어줄게 그 대신에 멀리 가면 안되고 여기 가까이 있어야돼 가까이 있어야돼 가까이 있어야돼 여기 보자 엄마 여기 있으니까 엄마 주변에서 다녀 너한테 눈을 뗄 수가 없다 불안해서 여기는 우리가 다니던 데가 아니잖아 여기는 우리가 다니던 데가 아니잖아 일로와 옳지 리콜은 잘 돼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엑떼 ㅇㅋ 엑떼 엑떼 에이 너는 정말 잘하니까 나한테는 정말 잘하니까 나의 집이 정말 잘하니까 나의 집이 너무 잘하니까 나의 집이 안 먹지 않나 Johnny, 이 집이 좋아해 너는 좋아해? 너는 좋아해? 나의 집이 계속 마치고 뭐 이름이? Minnie 나의 집이 작은 뼈 작은 소리네 작은 소리네 여기가 있어요. 그는 매일 저녁에 받을 수 있어요. 오, 그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보세요. 다티, 보세요. 보세요. 오, 마이갓. 좋아요. 너는 좋아하지 않나요? 너는 좋아하지 않나요? 근데 너는 칠리트 좋아하지 않나요? 아니요. 뭐예요? 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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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퍽크같이. 얘는 놀자는데 음흥거리니까 싫어요. 이게. 아, 누가 쓴다. 이 야자, 배가 나아가. 수고한 개의 공격. 지금, 이 야자. 춤을 타고 싶어요. 민희. 민희. 아이고. 여기. 되게 덥네. 아, 이끁다. 너는 요즘여자 이런 걸 좋아해요. 하지만 지금 Martine의 그리고 제가 보러 안하고 싶다는 게. 물론, 우리 일 perpendicularãy 좀 하고 싶어요. 네. 그러니깐 저기가 그로브 파킹렛이에요. 절로 들어가잖아. 지금 이렇게 빨간데 건물이 있는데 그로브 파킹닷이고 저쪽이 베벌리 그리고 이게 뭐 그로브 무슨 길이고 여기가 삼가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파크인데 너무 좋네 강아지들 그냥 웬만한 강아지들은 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 너무 좀 와일드하거나 다른 개들을 쫓아다니는 주인 다 아니까 그런 애들은 줄을 메고 다니고 저기 보면은 메고 다니고 어 그렇지 않은 개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 좋네 민이 여기 와서 응가도 했고 쉬도 했고 얘는 딸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기 가고 싶어 저게 우리 무리가 아니야 일루와 일루와 민이 아휴 이건 잘 와 안녕? 괜히 괜히 걔는 왜 걔는 왜 왜 못살기로 해 잔식을 물어서 먹어 버리려고 그렇지 그렇지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저 정도가 돼야지 저거 훈련을 한다 그치? 아아 개한테 가가지고 그냥 예쁜 짓을 하고 아아 개한테 가가지고 그냥 예쁜 짓을 하고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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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큰 개를 좋아해 좋았어 큰 개가 아하하하 흐이히히 하하하하 그 파티에선 나왔고요 플레이데이트에서 파킹장이 지금 없어. 내가 왔을 때가 9시 반 좀 지나서였는데 그때 파킹장이 있었고 물론 저기 가면은 그로브가 있지만 그로브에는 또 주차타워에 들어가야되고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차를 대고 여기는 페로니 안가봤어요? 왜 시야나 모르겠네.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아직 안연거 같네. 이거는 헤어 아이브로우 헤이 래쉬 눈썹하고 좋은데 여기는 아아 올리 칼라 랩 이걸 네일 펠래쉬 하는거에요. 여기가 방아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저기는 에러윈 되게 비싼 거긴데 음식을 할 수가 없어. 얘를 데리고. 여기 뒤에도 뭐가 있네. 여긴 커피집이고 요 뒤에는 아직 눈을 안열았나? 샌드위치 델리. 이거 뭐야? 이거. 점, 점 보는지. 점 보는지. 독특 стали. 우리 라이브 선이. 유gaонд! 여기다! 이곳에 도착한 카페로 도착했습니다. 되게 간단한 조용한 카페네. 왜그래? 왜그래?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... 스피스... 이거 간단한데... 커피맛... 옛날에 여기서 했던 사람을 아는데... 이 자리... 여기 원래 막 카페로 했었어요. 먹는 것도... 근데 커피맛 하니까는 훨씬 단추러 되니까... 음... 온온은 분명히 한국사람 같고... 안녕하세요! How's it going? Good! 괜찮아요. 제가 한 가폭신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한 해당 치즈 카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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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